안녕하세요 안녕 도료를 넣어줘야 한 번. 아리에. 두개. 젤리. 그리고. 오늘 할아버지가 맛있당 아이스크림 소을 넣으면 썰어아라 기름짱 오늘은 감자 다진마늘 낡좌 고구만둬 넣으면 맛있게 잘 부서진다고 물가루 물가루를 놓고 기름을 넣고 는 물가루 예전에 밥에 나와 마늘 물가루 해물을 넣어줄게요 물가루 1번에 먹는 꼬막 물가루 저한테는 밀가루 나한테 화려한 딸기 도 먹고 싶었어요 일단서는 냠들볶음 우유 잡으러 갈아주고 완성! 치즈! 납작! 치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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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. 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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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먹기 전혀 고소한 고추 뱃살 고추 간장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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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les 이기들 김정이 껍질 뼈 스프레이드도 주걱 스파레이드도 부자 저녁나요 ? 그룹한 파기 파기 그릇 마저 와우 쏘쏘 쏘쏘 oh my god what 귀여운 升 approved 升於 這個豬 這個豬 怎麼這樣的 傷了 我傷了 ㅋㅋㅋㅋ 走 耶 不用拐把你要加大 因為我會拉大 太大聲了 好大聲欸 妳拉這邊 拉這邊 拉不上去了 拉不上去了 膨脹 빨리 가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